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 물리교육과의 염동한이라고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강의들을 통해서 일반상대성이론의 여러 측면들에 대해서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상대성이론의 이론적인 측면에서부터 블랙홀, 또 중성자별, 중력파, 우주, 기타 등등 그 많은 주제들을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서 일반상대성이론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그 너머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양자중력이론이라고 잡아봤고요. 소제목으로 궁극의 이론을 향한 여정, Theory of Everything 즉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최종이론을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상대성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론이 자연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이론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이론이었습니다. 미분기학의 여러 방식들을 사용을 해서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강의의 장면들 생각나실 겁니다. 이론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블랙홀, 우주, 또 천체물리적인 현상들 굉장히 정교한 실험 결과와 비교를 했을 때 이론이 굉장히 일치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험적으로 또 엄청나게 성공적인 이론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 우리가 왜 뭔가를 더 확장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상대성이론의 한계는 무엇이고 또 미해결 문제는 무엇이고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상대성이론의 한계, 미해결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주제들을 압축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최대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목표를 두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돌직구 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상대성이론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상대성이론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좋은 이론이었는데 왜 이게 부족하다는 것일까요? 여기 대해서 납득이 되는 설명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림은 뭐냐면요. 양자역학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본 이야기는 양자역학이 아니라 일반 상대성이론이었고요. 상대성이론은 어디까지나 고전적인 역학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뭐냐면 자연은 근본적으로 양자역학에 의해서 기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양자역학의 아주 상징적인 그림, 파동함수를 이제 보여준 건데 특히 어떤 파동함수냐? 수소원자 파동함수를 이제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화학에서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자와 분자의 구조, 또 원자 주기율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복잡하게 생긴 방정식 우리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면 왼쪽에 오비탈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 전공하는 3학년 학생들 정도 되면 이걸 이제 문제를 풀어서 왼쪽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연은 근본적으로 양자역학에 의해서 기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실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물질이 양자화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전자기파는 어떨까요? 전자기파도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전기장이 있고 자기장이 있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되는 파동을 전자기파라고 부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양자화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양자화 되어 있는 우리가 이른바 광자 영어로 포톤이라고 하는 그 입자들에 의해서 기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양자역학 쪽으로 전자기파가 양자화 되어야 한다. 그래서 광자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로 광전효과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광전효과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전자기파는 광자로 양자화 되어서 기술되어야 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봤듯이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을 하면 중력파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물질은 시공간을 굳게 만들고요.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시공간에 반영이 돼야만 합니다. 중력은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 이 물질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충돌을 한다거나 하면 주변으로 그 효과가 출렁거리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물질이 양자화 된다면 자연스럽게 중력도 양자화 되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일 겁니다. 중력도 양자화 되어야만 정합적인 기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충돌을 한다거나 그래서 강한 중력을 일으킨 현상이 벌어진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블랙홀과 블랙홀이 충돌을 하거나 중성자별과 중성자별이 충돌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중력파가 방출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된 사실인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자기파는 광자로 양자화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중력파도 양자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파는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지만 중력파의 양자화된 입자 우리가 그라비톤 중력자라고 부르는 입자입니다. 이건 아직은 가상의 입자이고 실험적으로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마치 광자에 대한 양자역학이 존재하듯이 중력자에 대한 양자역학도 존재한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일종의 어떤 논리적인 정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성 이론에서 기술되어야 하는데 상대성 이론은 결국은 물질과 곡률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물질이라는 것이 양자화 된다면 이 곡률도 양자화 되어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 왜곡이 전달되는 현상이 중력파라면 이 중력파도 역시 양자화 되어서 기술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광자가 대응되듯이 중력파에는 대응되는 뭔가 양자화된 입자가 있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중력자라고 부르고요. 이 중력자에 대한 이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력을 양자화한 이론을 양자중력이론, 퀀텀그래비티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양자중력이론이 필요한가? 왜 일반상대성이론이 부족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자연에 있는 모든 물질은 양자역학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곡률만 고전적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양자중력이론이 존재하는 이유가 단지 그 부자연스러움 때문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다면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런 정합성의 문제에 더해서 양자중력이론이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일반상대성이론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역을 우리가 특이점, 싱글러리티, 영어로 싱글러리티라고 부르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점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미분기학의, 어떤 수학에서 도입이 되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미분기학적으로 어떤 영역을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긴다. 이때 우리가 여기에 특이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상대론적인 기술이 실패하는 부분이 특이점이라는 건데 이 특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상대성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이점은 왜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상대성 이론, 임과구조, 에너지 조건, 초기 조건.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가 되는지를 설명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아주 직관적이고 대강의 그림만 이제 설명만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어떤 수학적인 증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들을 아주 강력하게 주면 특이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걸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전제 조건들을 아주 약하게 주면 특이점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여기 우리가 인풋을 줄 건데 인풋이 조건들이고 아웃풋이 특이점인데 결과물인데 인풋을 굉장히 개연성 있게 줄 것이냐 우리 자연에 존재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조건들을 부여할 수 있느냐가 바로 이제 이 증명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략적으로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일단 첫 번째 일반상대성 이론은 뭐냐 이건 우리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 일종의 어떤 작업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출발점이니까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과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영화의 한 장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장면일 겁니다. 이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인피니티 스톤을 인피니티 스톤을 다른 어떤 시공간에 가서 훔쳐오는 작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뭐냐 나는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피니티 스톤을 훔쳐간다 라는 이야기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냐 내 세계의 과거가 미래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세계의 과거가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외부에서 요소가 난입을 해서 뭔가를 빼간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거가 미래를 완벽하게 결정을 못하고 외부에서 난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여기 있는 뭔가가 다른 세계로 빠져나가 버린다. 뭐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 당연히 특이점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과구조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과거에 줬던 이 데이터가 미래를 완전히 결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에 대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뭉치게 만들죠. 그래서 전동적으로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은 서로 당기는 쪽으로만 작용을 한다. 그런데 이제 이게 90년대 이후에 우리 우주의 어떤 에너지 또 물질의 조성을 발견을 하면서 이게 항상 자연스러운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에서 세 가지 독립적인 실험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세 가지 독립적인 실험들이 가운데 있는 노란색 점 하나를 지칭을 한다.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지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X축 그러니까 이제 수평축에서는 물질의 비율이 0.3 정도가 되고 테루축에서는 에너지의 비율이 한 0.7 정도가 된다. 즉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우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주에는 에너지가 대략 70% 또 이제 물질이 한 30% 정도가 되어 있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 우주의 에너지 암흑에너지라고 부르는 이 에너지는 물질을 항상 뭉치는 쪽으로만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모든 물질들은 당기는 쪽으로만 작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물질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밀어내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이른바 이제 음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물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현상을 다룰 때 예를 들어 블랙홀이든 우주를 기술을 할 때 어떤 종류의 특징을 갖는 에너지를 선택을 해서 우리 바구니에 담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 바구니 안에 특이점이 만들어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에너지 조건이 의미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조건에 대한 거예요. 제가 여기 그 아주 옛날 애니메이션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의하면 이제 위에서 커다란 중력을 가진 물체를 쾅 떨어뜨리니까 왜곡된 시공간으로 톰이 빠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제 시공간의 왜곡은 이렇지는 않지만 그냥 이제 재미있게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구멍이 생겼다. 구멍이 생겼으니까 열차를 따라가던 톰이 이 구멍 속으로 쏙 빠지는 거죠. 여기서 초기 조건이란 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시공간에도 마치 이런 종류의 구멍에 해당하는 어떤 기하구조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갇혔다. 영어로 이제 트랩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존재를 한다면 시공간이 전반적으로 수축을 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팽창을 하거나 어디는 수축하고 어디는 팽창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축을 하면 전반적으로 팽창을 하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이제 초기 조건에 해당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직관적으로 아주 대충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바구니 안에다가 제가 어떤 물질들을 집어넣는데 이 물질들은 서로 끌어당기기만 합니다. 끌어당기는 물질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군데 다 몰아넣고 뭉치게 만들면 특이점이 생긴다. 이게 바로 이제 특이점 정리를 저의 말로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이렇다.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적다 보니까 뭐 인과구조, 에너지 조건, 초기 조건 이렇게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이제 도입이 된 거죠. 직관적인 의미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런 종류의 조건들이 아주 특별한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호킹과 펜 로즈가 바로 이 연구들을 1960년대부터 했습니다. 1970년에 바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논문을 적었어요. 그래서 저자를 보시면 호킹과 펜 로즈로 되어 있고 제목이 그거죠. 특이점, 싱글러리티스, 오브 그래비티션 콜랍스 앤 코스몰로지, 중력 붕괴와 우주론에서의 특이점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논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조건들이 성립을 하면 특이점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게 이제 우리 우주 속에서 언제 일어나느냐. 아주 자연스럽게 중력 붕괴, 중력 붕괴 끝에는 블랙홀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홀에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주는 팽창을 하거든요. 우리 우주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우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우리 우주는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우주의 시작점과 그 다음에 그 블랙홀의 미래에서는 반드시 그 네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어렵지 않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블랙홀의 내부와 우리 우주의 초기에 특이점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개연성이 높다. 이건 거의 의심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바로 이 논문이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우주에서는 특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특이점을 이해해야만 우리 우주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 상대론적 기술이 실패하는 곳이 반드시 존재한다.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한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뜻이고요. 이 부분은 결국 좀 더 근본적인 이론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이론이 존재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양자중력 이론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양자중력 이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이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어려운가? 중력을 양자화 시켜서 하면 되지 어렵다고 난리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이론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 그래서 중력을 양자역학적으로 기술하고자 한 중요한 시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가장 기념비적인 연구로 바로 여기 이 두 개의 논문을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 두 번째 논문 이게 둘 다 브라이스 드윗라는 사람이 1967년에 쓴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67년이라는 연두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이죠 생각보다. 이미 이 60년대에 드윗 같은 사람들은 중력을 양자화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시작을 했다. 연구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는 중력을 양자화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읽어보시면 첫 번째는 캐노니칼 띄어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준적인 방법, 정준적 이론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코베리언트 시어리, 공변적 이론, 공변적 방법 정준적 방법과 공변적 방법 이 두 가지 접근을 시도를 했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양자역학을 하는 두 가지 전형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의 방법이 갖는 어려움들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걸 푸는 겁니다. 제가 거의 초반부에 이야기했듯이 수소원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수소원자의 파동함수를 알아야 되고 이 파동함수를 기술하는 방정식이 뭐냐?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했죠. 중력장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쓰고 풀면 되지 않겠나? 이 접근 방법이 바로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을 적으면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은 굉장히 무섭게 생긴 방정식을 적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방정식을 우리가 휠러 드윗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정식을 연구를 할 때 드윗 자신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중력이론의 대가인 휠러가 함께 기여를 했다고 해서 휠러 드윗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이 방정식을 쓰고 풀 수만 있다면 될 텐데 사실은 이것은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쓰는 건 불가능하지 않지만 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방정식은 일단은 단순한 미분 방정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미분 방정식이었으면 손으로 풀 수 없더라도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컴퓨터 돌려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변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잘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풀었다 치더라도 여기 있는 이 파동함수가 대체 고전적인 세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해석에 대해서도 난점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먼저 이 첫 번째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푸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어려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떠냐? 두 번째 방법은 공변적 방법이라고 했고요. 또는 우리가 경로적분 방법이라고 하는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중력의 효과가 약할 때 그 유명한 파인만의 경로적분 패스 인티그럴을 사용을 해서 중력자의 상호작용을 계산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셨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제가 가장 중심 키워드 경로적분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로적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몇 시간의 강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간단하게 경로적분이란 뭘까요? 그리고 상호작용을 계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아주 짧게 살펴보면 그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린 그림은요. 양자역학 그림입니다. 양자역학에서 꽤 유명한 그림이에요. 왼쪽에서 전자총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총은 전자를 알갱이 하나씩 빵빵 쏘는 겁니다. 어디를 통과시키느냐? 가운데 있는 이중슬릿 이중슬릿이 뭐냐면 가는 틈이 두 개가 나 있는 거예요. 이 틈 두 개가 나 있는 곳으로 전자를 발사를 시켜서 이 전자가 오른쪽에 있는 스크린 상에 어디에 탁 부딪히는지 이걸 실험으로 보는 게 바로 전자의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실험의 핵심은 전자를 알갱이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전자를 알갱이 하나씩 보내면 이 전자는 우리 생각에는 고전적인 관점에서는 슬릿 왼쪽을 가든지 슬릿 오른쪽 슬릿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갈 거고 이 둘 중에 하나를 통과를 하면 이 스크린 상에서 무늬가 아마 크게 두 개의 무늬가 생길 거예요. 왼쪽을 통과한 녀석들, 오른쪽을 통과한 녀석들 해서 두 개의 무늬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오른쪽과 같은 이른바 간선무늬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한다라는 게 실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간선무늬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물리학에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간선무늬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저 전자가 파동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자가 저 구멍 두 개를 동시에 파동처럼 지나간다. 하나의 전자가 쪼개졌다는 말이냐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 두 개의 경로를 동시에 지나가서 스크린에 부딪힌다라고 한다면 저 간선무늬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양자역학의 아주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모든 입자들이 가능한 모든 경로를 지나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중 슬릿의 왼쪽, 오른쪽 슬릿 둘 다 허용되기 때문에 이 허용되는 경로를 모두 지나간다. 이게 바로 이중 슬릿 실험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양자역학을 다시 정의를 해서 바로 그 슈레딘거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파인만이 되겠습니다. 파인만의 아이디어, 즉 경로적분의 아이디어는 뭐냐? 파동함수를 계산을 할 때 입자가 통과하는 모든 경로, 가능한 모든 경로를 고려를 해서 더해주자. 이게 바로 파인만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따왔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 X0에서 Xt까지 입자가 이동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입자는 직선 경로로만 가진 않을 거예요. 가능한 여러 꼬불꼬불한 경로, 어떤 경로는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는 경로, 수많은 다양한 경로들이 있을 건데 이 경로들을 다 더하면 슈레딘거 방정식의 해를 기술할 수 있다라는 것을 파인만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로를 더한다. 이것을 이제 그 경로적분이라고 하고 이 경로적분이 슈레딘거 방정식을 푸는 하나의 대안적인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적분은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장의 양자와 양자장이론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렵고 무시무시한 하나의 식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파인만의 경로적분 공식은 아주 간단한 입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문자들이 대체 무엇이고 대체 의미가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보죠. 먼저 여기 좌변을 제가 적어놓은 게 있죠. 제가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게 좌변인데 이 좌변이 의미하는 건 뭐냐? 처음 시간, Ti,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위치, Xi 그러니까 Ti일 때 Xi에 있던 입자가 나중에, F가 붙은 게 이제 나중이에요. 나중 시간, TF와 나중 위치, X, F로 진행을 하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가 확률은 아니고 이걸 제곱을 해야 확률이 나와요. 아무튼 이제 처음 시간에 입자가 어디에 있다가 나중 시간에 다른 위치로 갈 때 여기서 여기로 갈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게 좌변이다라고 대충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좌변의 양을 오른쪽에 있는 적분으로 계산을 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경로 적분의 아이디어예요. 오른쪽이 바로 경로 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로 적분이라고 보시면 여기 뭐 여러분들이 함수를 통해서 뭐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가 있고 IS 나누기, 뭐 H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적분을 할 때 DX라고 이제 적는데 저건 약간 두껍게 쓴 D자죠. 그냥 DX라고 안 쓰고 대문자 D라고 쓴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적분되는 녀석은 뭐냐면 지수 함수에다가 IS 나누기 H바가 즉 이제 S라는 것을 적분을 할 거예요. 이 S가 뭐냐? 이제 우리가 작용, 액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용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렵지만 직관적으로 말하면 여기 보시는 테트리스 게임에 나오는 여기 기본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 블록을 조합을 해서 어떤 도형을 만든다? 이게 바로 그 테트리스의 기본 아이디어인데 사실은 저는 이 경로 적분을 보면서 항상 저는 테트리스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경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모든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 블록이 있어야 돼요. 이 기본 블록, 빌딩 블록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저기 S라고 쓴 작용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S는 바로 기본 블록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본 블록들을 가지고 조합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조합을 만드는 방법은 그겁니다. 바로 저기 지수 함수 위에 이제 S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 올라가 있는 애를 이제 이른바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몇 급수 전개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테일러 전개라고 하는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개를 해보면 여기 저 Exponential X를 전개를 하면 X에 0승, 1승, 2승, 3승, 점점점 해가지고 무한대까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저기 S 부분을 이제 전개를 하면 S에 0승, S에 1승, 2승, 3승이 나오면서 저기 S 속에 들어있던 이 빌딩 블록들이 0승인 경우에는 하나도 없는 거고요. 1승인 경우에는 하나 가지고 만드는 거 2승인 경우는 2개를 조합하는 거 3승인 경우는 3개를 조합하는 거 대충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Exponential 위에 있는 거를 전개를 함에 따라서 가능한 모든 조합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향들은 뭔가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건축물이라고 할 거예요. 건축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모든 상호작용들을 무한급수의 각각의 차수별로 순차적으로 다루는 접근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섭동적 접근이라고 부릅니다. 섭동적 접근은 뭐냐. 여기서 이제 지수함수 EX를 이제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X 제곱 더하기 6분의 X 세제곱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할 건데 X가 1보다 작으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크기가 작아져요. 뒤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앞에 거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게 나중이 중요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효과가 작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앞에 거 몇 개를 계산하면 굉장히 정밀한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섭동적으로 중요한 기업부터 순서대로 다루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런 경우에 좋은 전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섭동이라는 건 뭐냐면 건드린다는 거예요. 살짝 건드린다. 살짝 건드리면 약간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지배적인 효과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살짝 건드려서 얼마가 바뀌었는지를 보고 거기서 조금 더 살짝 건드려서 얼마가 바뀌었는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미세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더해가면서 정확한 계산을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섭동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제 이 경로 접근의 방법이 섭동적인 계산을 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접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 접근 전체를 계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여기 그 접근 기호가 dx라고 써 있는데 이 dx의 대문자 뒤 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막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경로 접근이 고등학생 시절에 쓸 그 정접근과는 달라요. 정접근에서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거를 그냥 이 대문자 뒤 속에 압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경로 접근을 단번에 계산하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섭동적으로 전개를 해서 하나하나를 계산을 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접근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파인만이 했던 뭐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가장 최초의 성공적인 양자장이론이 바로 이제 양자 전기역학일 거거든요. 양자 전기역학의 작용 속에는 제가 여기 그림으로 그린 것과 같은 기본 구성 요소가 하나 들어있어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기본 구성 요소 하나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테트리스의 그 빌딩 블록이에요. 빌딩 블록들을 여러 개를 이제 하나만 놓기도 하고 두 개 놓기도 하고 세 개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그림들의 조합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뭐라고 하느냐. 그 유명한 파인만 도형,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도형으로부터 적분식을 계산을 해서 적분식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죠. 번역하는 그 어떤 그 규칙을 이제 파인만 룰, 파인만 규칙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파인만 도형을 저렇게 그려야만 되고 또 저게 이제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고 또 파인만 규칙은 어떻게 유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대학원에, 무시학 전공을 해서 대학원에 오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테트리스에서 빌딩 블록을 조합을 하듯이 그 빌딩 블록들을 저 액션이라는 곳에다가 때려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섭동적인 계산을 하다 보면 가능한 모든 조합들이 나오는데 이걸 순차적으로 적분식을 적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굉장히 정밀한 양자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요게 바로 섭동적인 방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림이다. 경로 적분 방법에서는 양자 역학적인 어떤 상호작용 어디에서 어디로 터널링할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섭동적인 전개를 하고 파인만 규칙을 유도를 해가지고 여러 가능한 모든 그림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각 항들을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한다라는 그 전략을 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생각만 해봐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적분을 적을 수만 있다면 또 적분을 계산을 하기만 한다면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스 드윗의 그 논문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드윗이 그 두 번째 접근 방식에서 한 것은 뭐냐면 중력자에 대한 파인만 규칙을 적어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왼쪽 식을 적어놨는데요. 이 왼쪽 식은 뭐냐면 G-muen유라는 이 매트릭 시공간의 매트릭에서 에타-muen유를 뺀 거예요. 에타-muen유는 평평한 시공간 민코프스키 시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이제 파이-muen유라고 했는데 이 파이-muen유가 굉장히 작을 때는 이게 바로 이제 중력파에 대응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력파에 대한 양자화 즉 중력자에 대한 계산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파이-muen유에 대한 파인만 규칙을 적어내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놀랍죠.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신 이 그림들이 이제 어떤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이제 드윗의 논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인만 규칙까지 얻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적분을 써서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분값이 수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종류의 고리 모양의 그림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건 이미 그 파인만 시절에 양자전기역학, 중력까지 안 가고 양자전기역학 이런 데서도 이렇게 고리 모양의 파인만 도형이 존재하고 이 적분을 아주 그냥 단순하게 적어보면 그냥 무한대가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파인만의 그 적분은 뭐냐? 확률이거든요. 결국은 확률인데 확률이 무한대가 되냐?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확률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모든 가능한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이게 확률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인데 확률값이 무한대가 나온다. 이건 확률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알려져 있었고요. 물론 우리가 확률이 무한대가 된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양자전기역학 또 심지어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에 이르기까지 그런 이론들에서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무한대의 문제를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다. 아주 자세히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기서 이 기술적인 용어가 재규격화, 리노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재규격화라는 과정을 사용을 하면 이 무한대를 없앨 수가 있고 이 무한대를 없애면서 어떤 예측 가능한 양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성공적이었고 수많은 정교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서 오늘날 입자물리학에서 가속기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론적인 결과를 정교하게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중력을 제외한 다른 양자전기 이론에서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력만큼은 이 재규격화가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중력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신 이 그림에 있는 사람처럼 이 무한대를 칼로 빡 잘라서 잘라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한 이 무한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수많은 방식들을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중력을 수정을 해보거나 중력에다가 새로운 대칭성을 집어넣어보거나 기타 등등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을 해봤지만 지금 우리가 중력이론을 그냥 여기서 이 아인슈타인 중력이론을 그대로 둔다면 여기 있는 이 무한대의 문제를 잘라내는 것은 굉장히 곤란해 보인다.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무한대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은 측정 가능한 양을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럼 양자 중력에서 내가 어떤 확률을 계산할 때 측정 가능한 양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다면 역시 검증 가능한 이론이 되지도 못할 것이고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정확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두 번째 접근 방법은 계산했더니 확률이 무한대가 되면서 역시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둘 다 굉장히 어려운 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양자 중력이론이 왜 어려운가에 대한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양자역학과 일반상대성이론이 서로 약간 성격이 맞지 않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상대성이론은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고 어떤 물체가 있으면 부드럽게 시공간이 굽어지는 그런 거라면 양자역학은 굉장히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서 거품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상호작용들을 막 무작위적으로 하는데 이런 무작위적인 양자역학과 부드럽고 매끄러운 일반상대성이론이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이론적인 우리의 도구들이 충돌을 하는 것이 바로 양자 중력이론이 어려운 이유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 중력이론이 그렇게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럼 우리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양자 중력이론을 어떻게 완성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냐면 양자역학을 양자론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고요. 이 사실은 우리의 큰 선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윗의 첫 번째 방법, 정준적인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공변적 방법 또는 경로적분 방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뭔가 이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중력을 직접 양자화해서 푸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양자효과가 작은 경우에 상호작용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비섭동적 방법이라고 불러요. 비섭동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배적인 항을 계산을 하고 나서 살짝 건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그냥 다 풀어버리겠다. 이게 비섭동적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한 경로적분에서 하는 것처럼 섭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섭동적 방법으로 양자화하는 것을 정준 양자화, 캐노니칼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섭동적 방법으로 양자화하는 것을 경로적분, 패스 인티그럴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적으로 검증된 모든 양자역학 이론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정합적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고 어떤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방법은 정합적이어야만 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양자종력 이론을 함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방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써야만 올바른 이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문제가 있다는 건 이 방법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적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종력 이론을 완성하는 길은 몇 가지가 있을까? 대충 말하면 세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상 그렇게 있을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는 그 책이 나온 지 꽤 오래된 리 스몰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의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Three Rose to Quantum Gravity 양자종력 이론으로 가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했죠. 사실 이 세 가지 길이 제가 말씀드릴 그 세 가지랑 거의 얼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준 양자화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정준 양자화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어떤 섭동적인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슈레딩과 방송기 자체를 밀어붙여서 풀어버리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것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나 이것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극복을 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정준 양자화의 방법이고요. 이 접근 방식의 가장 현대적인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현대적이고 유명한 형태가 바로 뭐냐면 루프 양자종력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루프 퀀텀 그래비티라고 하는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두 개의 그림이 루프 퀀텀 그래비티의 두 가지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왼쪽이 뭐냐면 스피네트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루프 양자종력에서는 우리가 풀어야 하는 슈레딩과 방정식을 포함해서 몇 가지 방정식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중에서 몇 개의 방정식은 풀 수 있다 라는 게 루프 양자종력 이론이 중요한 기여를 한 부분이거든요. 양자역학적으로 풀어야 하는 모든 방정식을 다 푸는 건 아직은 어렵지만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한 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 풀고 나서 봤더니 시공간이 마치 저런 종류의 스픈들의 조합으로 그래서 이걸 스피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저 스피네트워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공간을 의미를 하는 건 아닙니다. 수학적인 어떤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아무튼 저런 종류의 스픈들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된 것이 바로 시공간의 근본적인 구조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게 바로 루프 양자종력 이론의 이론적인 중요한 기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의 문제들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루프 양자종력을 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적용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보시는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현대 우주론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과거로 갈 때 수축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특이점 정리에 의해서 우주의 초기에는 어떤 특이점이 발생을 해야만 하는데 이때 루프 양자종력 이론의 중심 어떤 주된 견해에 의하면 이게 이제 특이점 근처에서 뭔가 양자효과에 의해서 특이점으로 안 가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이점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반사를 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반사라기보다는 수축을 하다가 갑자기 바운스를 하는 거예요. 바운스를 해서 다시 팽창하는 페이지로 간다. 그래서 특이점 대신에 빅 바운스라고 하는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루프 양자종력 이론이 예측하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빅 바운스가 있다면 우리가 관측하는 이 우주에서 어떤 효과들을 이제 예를 들어 우주배경 복사라든가 중력파라든가 기타 등에서 어떤 효과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뭐냐. 섭동적인 접근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섭동적인 접근을 쓰되 아까 말한 그 무한대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이론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무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뭔가 이제 양자종력 학교인 효과는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들쑥날쑥한데 이 들쑥날쑥한 걸 잠재울 수 있도록 하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죠. 오늘날 양자종력 이론을 한다고 하면 가장 주류의 견해가 뭐냐. 바로 끈이론을 따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끈이론, 스트링디어리에서는 뭐냐면 자연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날카롭게 충돌을 할 수가 있겠지만 끈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유한한 길이를 갖기 때문에 뭔가 날카로운 부분들을 뭉갤 수가 있어요. 날카로운 부분들을 부드럽게 하면서 발산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끈이론이 갖는 아주 중요한 결과는 뭐냐. 끈이론에서는 점으로 만든 이론에서 존재했던 발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무한대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동시에 이 끈이론 속에는 중력의 이론까지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양자종력 이론을 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게 정합적인 이론이 아닐까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거 제가 두 개만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이 끈이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이론으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건데 여기 여섯 개의 가지로 나눠져 있죠. 여기서 이 중에 위에 있는 다섯 개 타입 1, 타입 2A, 타입 2B, 그 다음에 SO, 헤테로틱, 그리고 EA, EA, 헤테로틱 이게 있어요. 이 다섯 가지가 초 끈이론, 초대칭을 가는 끈이론이 현실적인 이론으로 오는 데 있어서 다섯 가지 가능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제 90년대 끈이론 연구자들이 발견을 한 사실이 뭐냐면 이 다섯 가지의 이론이 어쩌면 근본적으로 M-Theory, M-이론이라고 하는 좀 더 상위 이론이 있고 이 상위 이론으로부터 파생된 다섯 가지 이론에다가 EO, M-이론 자체는 11차원의 초중력을 유효한 이론으로 갖는 그런 어떤 이론이 아닐까 그래서 이 이론과 저 이론 사이에서는 서로 어떤 이중성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놀라운 이론과 이론 사이의 관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아주 짧은 말로 여기 있는 풍부한 사실을 설명을 드리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끈이론은 이렇게 굉장히 풍부한 이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끈이론이 가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끈이론의 연구 주제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홀로그래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홀로그래피라는 건 뭐냐면 광학 용어예요 뭔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홀로그래피가 딱 있다 그러면 마치 어떤 입체, 적인 물체가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끈이론에서 말하는 홀로그래피는 뭐냐면 공간 영역에서의 어떤 중력 현상이 경계에서의 양자장이론에 대응이 된다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공간 영역은 5차원이에요 5차원의 중력이론이 경계 여기 이제 그 접시처럼 만들어오는 거기에 이제 경계거든요 이 경계 영역에서의 4차원 이론에 대응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홀로그래피가 상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력과 장이론 사이에 어떤 이중성이 있고 이 이중성을 사용을 해서 뭔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홀로그래피가 갖는 이 도구의 강력한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입자가 점이 아니라 끊이면 점에서 발생했던 발산의 문제가 더 이상 없고 따라서 무한대의 문제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적당히 취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던 주제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유클리드 양자중력 유클리디안 퀀텀 그래비티라는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라는 건 뭐냐면 이 시간을 허수의 시간으로 돌려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뭐 허수의 시간이 대체 뭐냐 세상에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실수인 어떤 시간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이제 시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허수의 시간을 도입을 해서 본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좀 이제 물음표를 가질 수가 있겠죠 이 기술 방식은 그 유명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 사용했던 양자중력 이론의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 비섭동적인 방법과 경로 접근의 방법을 융합을 해서 그 둘의 장점을 취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 그림이 바로 그 유클리드 양자중력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주의 특이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호킹과 또 하틀이라는 그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제안을 하기를 우리가 이제 과거로 가다가 그 시간을 유클리드 시간으로 돌리면 마치 특이점도 없어지면서 동시에 파동함수도 잘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마치 어떤 특별한 경계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는 그림이 상징을 하는 건 뭐냐면 하틀과 호킹이 제안을 한 그 무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파동함수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무경계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클리드 양자중력의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유클리드 양자중력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홀에서의 양자효과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호킹의 그 유명한 계산에 의하면 입자를 방출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호킹 복사라고 불러요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양자효과에 의하면 입자와 반입자가 언제나 시공간에서 생성했다가 소멸을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 중에서 반입자를 사건 지평선 블랙홀이 사건 지평선을 삼키고 입자를 밖으로 방출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것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입자가 블랙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이제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이걸 이제 호킹 복사라고 하고 블랙홀이 서서히 증발한다 블랙홀의 증발 이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하는 데 있어서 유클리드 양자중력 이론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접근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왼쪽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코잘 다이나믹 칼트라이 앵글레이션 인과적이고 동적인 삼각형화 시키는 기술이고요 저도 이 접근 방법이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잘은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접근 방법을 취하는 소수의 학자들도 있다 오른쪽은 뭐냐면 이제 그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은 로저 펜 로즈의 아주 젊은 시절의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뒤에 어떤 복잡한 그림이 있죠 그림이 상징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트위스터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예요 트위스터 접근 방법 이것도 역시 펜 로즈를 비웃한 소수의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양자중력 이론의 대안적인 접근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중력 이론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했고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결국은 정준적인 방법으로 돌파를 하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섭동적인 방법으로 돌파를 하든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 둘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하든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대략 말하면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양자중력 이론을 완성하고자 하는 현대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양자중력 이론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서로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접근 방법이 결국은 옳은 것으로 판명이 날지 이것은 결국은 두 가지에 달려있습니다 첫째는 양자중력 이론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둘째는 이것이 실험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양자중력 이론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중력 이론을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강연의 초반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실패하는 곳이 존재합니다 즉 블랙홀이나 초기 우주에는 반드시 특이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특이점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실패하기 때문에 양자중력 이론이 적용이 돼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양자중력 이론으로 다룰 것인가 우리의 어떤 접근 방식이 이 특이점을 어떻게 기술을 할 것인가가 바로 양자중력 이론의 성패가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특이점은 어디 있느냐 이미 이야기를 했듯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블랙홀의 내부에 있을 겁니다 저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인데요 인터스텔라의 마지막에서 이건 사실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주인공이 블랙홀의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나오거든요 블랙홀의 내부로 들어가면서 양자중력 이론의 어떤 비밀을 발견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특이점은 블랙홀의 내부에도 있고 또 초기 우주에도 존재를 해야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펜 로즈가 자기의 교양 서적에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의미를 하는 것은 우주의 시작점에 있어서 다양한 초기 조건들의 공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기 하얀색 부분이 초기 조건의 공간인데 우리 우주는 저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하나의 지점에 딱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 우주를 현재 우리가 보는 상태로 만들어내려면 초기 조건을 미세하게 튜닝을 해가지고 저 점에다가 하나 콕 올려놔야만 현재 우리가 보는 그런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블랙홀의 내부의 특이점을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서 초기 우주의 특이점을 해결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데 특히 초기 우주의 특이점을 해결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우주의 양자역학적인 기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우주의 확률이 얼마이냐 과연 우리가 현재 관측하고 있는 우리 우주는 확률적으로 개연성이 있는 우주인가 아니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개연성이 떨어지는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낮은 우주이냐 이런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기원 또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개연성 있는 설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우주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우리 우주 바깥에 있는 다른 우주 이른바 멀티버스라고 하는 우주까지 관여를 시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특이점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에서는 양자종력의 현상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섭동적인 방법으로는 사실은 직접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섭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과 같은 윌리어드윗 방정식을 직접 풀어야 돼요 저도 근래에 이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블랙홀의 경우에는 이 방정식을 적고 푸는 게 너무 어렵고요 우주론의 경우에는 적고 푸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놓고 어떤 파동함수를 적용을 시켜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우주론의 경우에는 할 수 있고 블랙홀의 경우에는 훨씬 어렵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주론의 경우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끈이론은 섭동적인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끈이론의 내부의 방법으로는 이걸 사실은 직접 다루기는 곤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했듯이 끈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풍부한 이론적인 구조가 아주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이점의 문제, 블랙홀의 문제, 강한 중력의 문제를 직접 다루기는 어렵지만 이를테면 홀로그래피를 사용을 해서 경계에서의 양자, 장 이론으로 가서 본다면 어쩌면 이제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특이점과 관련된 효과를 다룰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섭동적 방법으로는 이 특이점을 직접 다룰 수 있고 섭동적 방법으로는 직접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론의 이중성 같은 걸 사용을 해서 홀로그래피 같은 것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둘째, 중력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무한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경로접근상에서 무한대의 어떤 효과가 나오고 이 무한대는 결국은 확률과 관련이 되니까 무한대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측 가능한 이론을 위해서는 무한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놀랍게도 끈이론이라는 것은 이 무한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중력의 상호작용을 근본적으로 이 하나의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이 두 번째 문제는 끈이론이 해결을 해주니까 그래도 우리가 풀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끈이론이 해결해준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그럼 무한대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이것을 사용을 해서 이 끈이론으로부터 우리의 현실 세계를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질문은 그거예요 이 끈이론이 과연 우리 세상을 최소한 섭동적인 범위에서 완전히 설명을 해줄 것인지 이것이 바로 이제 질문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끈이론이 정합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10차원의 시공간이 필요합니다 10차원의 시공간이 필요하고 이 중에서 6차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 이제 필요합니다 6차원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농구에서 끝나느냐 이 6차원을 감아넣다가 얘가 풀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감아넣던 시공간이 풀리지 않도록 얘를 유지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걸 유지시켜주면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유지를 시키면서 이 4차원의 시공간 그러니까 10차원에서 6차원을 감아놓으면 4차원이 나오잖아요 이 4차원의 시공간의 이론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를테면 이제 표준모형과 같은 입자 현상들을 포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는 입자들은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딱 우리 그 표준모형만 설명을 하면서 그럼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 우주에 있는 우주 상수라든가 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우주론적인 문제까지 다 한 번에 해결을 할 수 있어야 완벽한 이론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끝이론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설명을 하는 것은 아직은 어렵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론이 설명하는 가능한 이론의 공간이 여기 제가 첨부한 그림과 같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랜드스케이프라는 용어가 있고 스웜플랜드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랜드스케이프는 뭐냐면 끈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스웜플랜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장이론은 맞는데 장이론이라고 해서 다 끈이론으로 커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끈이론으로 커버가 안 되는 장이론은 이제 스웜플랜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웜플랜드는 늪지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영역이고 랜드스케이프는 우리가 조망할 수 있는 풍경 이제 좋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양자중력이론이 잘 작동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론 표준모형이든 또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든 우주상수 문제를 설명하는 이론이든 이 랜드스케이프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랜드스케이프가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만 해도 이 랜드스케이프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주상수라고 할 때 우주상수가 현재 우리가 관측한 우주상수가 10에 마이너스 123승 정도가 되는 굉장히 작은 값으로 알려져 있는데 괜찮다 왜냐하면 끈이론에서는 10에 500승 개 정도 되는 우주상수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뭐 123승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처음에 최초의 랜드스케이프가 나왔을 때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2010년 이후에 일군의 학자들이 이 랜드스케이프의 아이디어를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10에 500승 개 정도 되는 이 우주상수가 있다라고 한 건 사실은 전부 다 스웜플랜드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고 실제로 끈이론은 어쩌면 단 하나의 우주상수도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른다라는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한 어떤 증명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이제 이 끈이론이 설명하는 영역 이론적인 영역 랜드스케이프 속에 우리 우주의 그 입자이론과 또 우주론적인 이론들이 쏙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그게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게 현재 우리가 특히 이제 끈이론에서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그 직접적인 거예요 하나는 이제 특이점의 문제 하나는 상호작용의 문제 유한한 상호작용을 설명을 함으로써 현재 우리 우주의 여러 입자이론들 기타 등등을 설명해내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세 번째 문제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이게 바로 블랙홀의 증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호킹의 그 유명한 계산에 의하면 블랙홀은 유한한 시간 안에 증발합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근처에서 일어나는 양자 효과에 의해서 입자를 방출을 하게 되고 입자를 방출을 하면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블랙홀은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블랙홀의 증발 과정이 과연 정합적으로 기술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여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호킹의 계산에 의하면 호킹의 계산이 맞다고 믿는다면 블랙홀이 증발을 하고 났을 때 증발을 하고 나면 증발을 한 에너지가 남을 거잖아요 이걸 복사 에너지라고 할 거예요 복사 에너지가 남을 건데 이 복사 에너지는 뭐에 의존을 하느냐 호킹의 계산에 의하면 블랙홀의 질량, 각운동량, 전하량 이 세 가지 물리량에만 의존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정보들은 모두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바로 호킹의 최초 계산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이런 한번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이런 백과사전을 잘 보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런 백과사전을 많이 봤어요 저 백과사전을 다 모으면 굉장히 이제 꽤 큰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저 백과사전 전체 질량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100kg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저 100kg을 중력 붕괴를 시켜가지고 블랙홀을 만들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블랙홀의 질량은 100kg이고 블랙홀의 재료는 백과사전이었어요 근데 똑같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장작더미를 가져와가지고 장작더미를 역시 이제 100kg을 가져와서 얘를 이제 중력 붕괴를 빡 시켜가지고 블랙홀을 만들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의 블랙홀과 오른쪽의 블랙홀은 질량은 같아요 다른 물리량은 무시를 하겠습니다 질량은 같은데 만든 재료는 다르죠 그러니까 정보는 달라요 한쪽에는 백과사전의 정보가 들어있고 다른 데는 이제 어떤 나무의 정보도 있겠죠 나무의 어떤 구조라든가 무늬라든가 뭐 이런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호킹의 계산에 의하면 이 두 개의 블랙홀이 증발을 하고 나면 동일하게 이렇게 똑같은 재가 된다 증발한 뒤에 최종적인 상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재 하나를 딱 보여드리고 이 재가 어디서 왔을지를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의 총 질량은 100kg인데 이 100kg의 질량이 백과사전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뗄감에서 왔을까요? 이 질문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답을 할 수 있나요? 만약에 호킹의 계산이 맞다면 그래서 아까 그거를 불태워가지고 재료 만드는 과정에서 아무런 정보가 남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제로부터 이게 백과사전에서 온 건지 뗄감에서 온 건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말 것입니다 백과사전이 호킹 복사에서 증발을 하든 나무가 장작이 증발을 하든 똑같아진다 이게 무슨 의미냐 사실은 이게 양자역학에서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자역학은 근본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대칭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 보면 미래로부터 과거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면 과거로부터 미래를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불탔을 때 이 불탄 결과로부터 과거를 이게 뭐로부터 왔는지 백과사전에서 왔는지 나무에서 왔는지를 알 수 없다면 이게 바로 미래에서 과거를 특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양자역학이 근본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로부터 미래를 특정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정보의 손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보의 손실이 뭐냐 여기 제가 멋진 시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시계에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톱니바퀴 하나를 빼면 앞으로도 안 돌아가고 뒤로도 안 돌아오겠죠 모든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물려 있다면 저 시계는 미래로도 가지만 톱니를 돌리면 이제 얘가 뒤로도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계는 모든 톱니들이 맞물려 있으면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오는데 중간에 나사를 하나 빼버리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나사 빠진 상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정보의 손실이라고 불러요 원래 물리학적인 모든 법칙들은 이 나사가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어떤 과거의 정보들이 방정식에 의해서 하나도 빈틈이 없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야 됩니다 인과관계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주어진 속성이나 정보들에 의해서 미래를 결정하게 만드는 건데 이 중에 정보가 없어졌다 이건 말하자면 나사 하나가 빠졌듯이 빠지면 과거에서 미래를 결정할 수도 없고 미래에서 과거를 결정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홀에서 마치 내가 이게 백화사전이냐 나무토막이냐 라는 그 정보가 사라진다라면 만약에 호킹이 계산대로 실제로 그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역시 근본적으로 미래를 결정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고 과거를 추측을 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저 같은 사람이 과학을 하면서 먹고 사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 이론을 해서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해서 이제 실험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보 손실 문제 인포메이션 로스 패러독스 또는 인포메이션 로스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블랙홀의 정보 손실 문제이고 양자중력 이론이 해결해야 하는 세 번째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논문이 1976년에 호킹이 쓴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게 바로 호킹이 이제 1년 정도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블랙홀이 증발을 한다 그래서 유한한 시간 안에 완전히 다 증발을 해버린다라는 그 유명한 논문을 75년에 썼어요 그러고 나서 아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그 블랙홀이 증발을 한다라는 사실 속에는 아주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한번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보시면 이제 브레이크 다운 오브 프리딕터빌리티 인 그래비테이션 콜랩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비테이션 콜랩스는 중력 붕괴인데 이 중력 붕괴에서 브레이크 다운 오브 프리딕터빌리티 예측 가능성이 붕괴된다라고 제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호킹이 발견한 사실은 뭐냐 정보가 손실이 된다면 블랙홀이 증발한 뒤에 정보를 지워버린다면 물리학은 근본적인 예측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중요한 문제에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양자중력이론은 애초에 존재를 하는 것일까 양자중력이론은 존재를 안 하는 것이 아닐까 정합적인 양자이론으로서의 궁극의 이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질문을 바로 이제 이 블랙홀의 정보 손실 문제가 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 그러면 어때? 정보 손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때? 어떤 양자역학으로서의 근본적인 양자중력이론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 어쩌면 근본적인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역학과는 다른 이론일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수의 학자들은 이 정보 손실 문제를 해결을 해서 블랙홀의 증발을 하고 난 뒤에 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통일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수의 견해는 바로 이 정보 손실 문제는 양자중력이론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지난 한 50년 정도 76년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 거의 한 50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두 장면을 상징하는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두 개의 관점을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관점은 뭐냐면 90년대부터 2000년대 정도까지 유행을 했던 컴플리멘타리티, 블랙홀 상보성이라는 관점입니다 블랙홀 상보성이라는 관점에 의하면 우주비행사가 블랙홀 사건 지평선을 넘어서 특이점까지 쑥 빠진다 아무튼 대충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컴플리멘타리티라는 관점이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사실은 저도 대학원 시절에 조금 연구를 했었고 저의 연구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2010년 이후에 이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오리지널한 컴플리멘타리티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정합성의 문제가 생긴다 그 정합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사건 지평선에다가 벽을 쳐놔야 되겠다 벽을 쳐놔가지고 저걸 파이어월이라고 불렀어요 파이어월을 쳐놔가지고 우주비행사가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고 불타 죽는 그런 어떤 영역이 있어야만 이런 컴플리멘타리티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끊이로운 업계의 내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2010년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컴플리멘타리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를 했지만 대안으로서 나온 파이어월이라는 아이디어가 방화벽이라는 아이디어가 과연 맞는 말인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패러다임이 역시 2010년 후반에서 20년 언저리에 오면서 한 번 더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늘날 우리는 진지하게 파이어월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좀 더 대안적인 방법으로 블랙홀에서 방출된 정보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주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신 그 그림이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있었던 어떤 경로적 변상의 기어인데 저걸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정보가 손실이 된다고 봤지만 저걸 도입을 하고 나면 그 정보 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된 거예요 저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을 레플리카 워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새로운 효과를 발견했기 때문에 마치 정보가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근래의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아 어쩌면 정보 손실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진 의견이라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하자면 저게 굉장히 놀라운 아이디어이긴 한데 좋은 방향성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게 정보 손실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불편한 점들이 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평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레플리카 워몰에 상응하는 어떤 대안적인 효과들을 개선을 할 수가 있다면 저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지만 이건 이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미해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이론도 이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송혜규가 이 유명한 대사를 하죠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저는 정확히 이 표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난 지금 되게 신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 표정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양자종교기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이 행복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론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고 우리가 부딪혀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문제에 부딪혀 있을수록 우리가 더 신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연을 설명할 수 있을지 과연 우리 세상은 양자종교기론으로 설명이 될지 아니면 호킹의 70년대 76년에 했던 생각처럼 과연 그런 양자종교기론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말일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자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한계가 존재해서 그 궁극의 이론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전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이론 물리학의 방법으로 논쟁을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을 수 있다라는 그 과정 자체가 이론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신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방법들이 있을 때 이게 과연 이제 수년 뒤에 실험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이제 입자가속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양자종교기론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 스케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플랑크 스케일 에너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에너지입니다 플랑크 에너지 자체는 큰 에너지는 아닌데 이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가속기가 필요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가속기 현재 LHC에서 하는 그 에너지 스케일도 아직 플랑크 스케일이 엄청나게 못 미칩니다 물론 이제 입자가속기의 테크닉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효율은 증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로서 볼 때 플랑크 스케일까지 에너지를 만들려면 이 가속기가 지구 크기 정도 아니면 지구보다 좀 더 큰 뭐 이렇게 태양계 스케일 정도의 크기의 가속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랑크 스케일까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자가속기에서 양자종교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론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한때 유행했던 이론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브레인월드라는 이제 가설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끈이론에서 여러 다양한 종류의 막들이 이제 존재하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거 이제 멘브레인이라고 하고 이제 뭐 디브레인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멘브레인 막 위에 우리 우주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막에서 이제 수직인 방향으로는 중력은 전파가 되지만 다른 물체들은 이제 막이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이 존재를 하고 우리가 이 막이 달라붙어 있다면 플랑크 스케일의 효과가 조금 이제 낮은 에너지 스케일에서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가능성들이 이제 연구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LHC에서는 양자종교 효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어쩌면 향후 이루어질 가속기 실험에서 모르죠 브레인월드 가설이 맞아서 이제 양자종교 효과가 등장을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호킹 복사와 같은 또 블랙홀의 증발과 같은 현상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블랙홀을 만드는 겁니다 블랙홀을 만들어 가지고 증발하는 걸 보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플랑크 스케일까지 집중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이제 천체 물리학적인 그 블랙홀들은 얘가 증발을 해 가지고 조금 해질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주 나이 정도로 시간이, 우주 나이 이상으로 시간이 걸려요 그걸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호킹 복사와 유사한 현상을 어떻게 실험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흥미롭게도 어떤 종류의 이제 그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유체가 있는데 이 유체가 아주 극저온으로 딱 이제 보내면 다루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루기 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유체를 이동을 시키면 어떤 종류의 그 지평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지평선은 블랙홀의 지평선이랑은 달라요 하지만 이 지평선 근처에서의 방정식이 블랙홀 근처에서의 방정식과 유사하다 그래서 방정식이 유사하면 거기에 대응되는 현상 입자의 어떤 생성 소멸, 호킹 복사와 유사한 생성 소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블랙홀은 아니지만 블랙홀과 비슷한 블랙홀, 모사 블랙홀, 아날로그 블랙홀 같은 계에서 어떤 호킹 복사와 유사한 입자의 생성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볼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서 방출된 입자들 사이에 어떤 얽힘, 양자역학적인 얽힘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다면 블랙홀의 정보 손실 문제와 관련한 어떤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실제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은 이제 모사 블랙홀 중에서도 이제 음향 블랙홀이라고 하는 어쿠스틱 블랙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거 말고도 호킹 복사와 유사한 복사를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이 바로 거울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손거울을 하나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 손거울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을 시키면 그럼 여기서 호킹 복사가 방출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농담이고요 실제로 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가속을 잘 시켜야 되고 가속을 시키면서 여기서 방출되는 미세한 복사 에너지들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이루어질 어떤 실험들에 의해서 재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블랙홀의 정보 또 입자들 사이의 그 얽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 양자중력의 효과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실험 보고는 바로 우주 전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비롯한 초기 우주의 관측 결과들은 양자 우주론의 예측을 확인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루프 양자중력 이론에서 말했던 빅바운스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무경계 조건에서 말하는 유클리드 양자중력의 무경계 조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죠 이 무경계 조건이든 루프 양자중력 이론이든 이 양자중력 이론이 지배하는 곳에서 어떤 종류의 이제 어떤 뭐가 일어나겠죠 어떤 양자중력 이론 접근 방식을 취하면 여기서 일어난 일들이 서로 다를 겁니다 그럼 이 다른 효과가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하는 과정에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효과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배경 복사라든가 어떤 우리가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보게 될 어떤 그 중력파의 어떤 신호라든가 이런 어딘가에 언저리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면 그런 흔적들을 자세히 뒤져봄으로써 양자 우주론의 예측을 검증해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력파를 또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중력파는 우리가 전에 아주 뭐 이제 아마 훌륭한 강의들을 통해서 중력파의 의미와 또 실제 관측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력파는 이제 강한 중력 현상 블랙홀이 쾅 부딪히는 그런 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잔여 신호들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어쩌면 이제 현재로써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 중력파를 설명을 해 주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현상들이 중력파 속에 남아 있게 된다면 중력파의 그 어떤 신호들 속에서 어 이거는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네 그렇다면 여기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너머를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겠다 즉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너머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력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서너 가지 정도 양자 중력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들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과연 정말 그게 될까 싶은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중력파와 일반 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잘 일치했는데 과연 일반 상대성 이론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이 중력파 신호에 잡힐까 또 과연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속에 실제로 양자 우주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어떤 신호를 과연 이제 잡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물음표다 그래서 양자 중력이론의 검증 가능성이 아주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난관과 또 그 검증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그 강연을 조금 인용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양자 중력이론의 미래에 대해서 그 호킹과 함께 연구를 했고 또 이제 그 무경계 조건이라는 파동함수를 제안한 그 유명한 물리학자 제임스 하트이 이제 미국 물리학회에서 2015년에 강연을 했던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한 기자가 미국의 어느 무슨 의학학회인가 무슨 이제 학회 회장한테 이제 담화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학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딱 영어로 이제 뭐 한 단어로 요약을 해서 답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 단어로 그래서 그 학회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굿 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답을 듣고 그 기자가 얘기했대요 이번에는 한번 이걸 두 단어로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낫굿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굿은 좋은 거 뭐 이건 좋은데 낫굿이면 이제 정반대잖아요 의미가 아까 한 말과 하는 정반대의 답이라서 아이고 좀 이상하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한번 세 단어로 얘기를 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낫굿 이넉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은 하트를 또 하고 싶었고 저도 하고 싶었던 그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 상태성 이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긴 여러 시리즈 강연을 통해서 봤듯이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양자역학도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론과 실험 모두에서 이론적으로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수학적으로 아주 잘 돌아간 이론일 뿐만 아니라 실험도 굉장히 정밀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력파 신호 같은 거 보시면 엄청나게 꼬불꼬불한 곡선들을 일반 상대 이론의 계산으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주배경 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복잡한 신호들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잘 적용을 하면 아주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론과 실험 모두에서 굿! 이라고 한마디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상대성 이론의 한계가 알려져 있습니다 특이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 중력자를 그라비톤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양자역과를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합적인 양자중력이론이 뭔지 심지어 그중에서 가장 주류인 끈이론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끈이론이 어디까지 우리 현실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끈이론의 랜드스케이프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는 의미에서 Not good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좋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7년에 브라이스 드윗이 최초의 시도를 한 것으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한 건 사실이에요 루프 양자중력이론 이것도 뭐 큰 발전이었고 특히 이제 끈이론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폭넓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끈이론의 다양한 어떤 풍부한 이론적인 구조 또 뭐 초대칭 중력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계산들 그리고 또 홀로그래피와 같이 이제 약간 간접적인 방법으로 중력과 장이론 사이의 관계를 놓는 이런 수학적인 여러 구조들 또 그 이상으로 이제 뭐 양자중력이론의 파동함수의 계산들 또 양자우준에 대한 계산들 또 기타 등등 수많은 이론적인 발전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블랙홀의 정보 손실 문제와 관련해서도 70년대 호킹의 아이디어가 있었고 90년대 끈이론의 패러다임이 있었고 2010년 이후에 패러다임 변화가 한 번 있었고 20년대에 한 번 더 변화가 있었고 이렇게 최종적인 목적일지에 도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혁신들을 거치면서 발전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양자중력이론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가설들을 발전시켜 왔고 그중에 일부는 어쩌면 우리가 낙관적으로 본다면 향후에 어떤 이루어질 실험들을 통해서 검증 될 가능성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고 이런 면에서 not good enough 아주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긴 강의 시리즈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제 부족한 부분 이론적으로든 실험적으로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은 바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가을 카오스 강연 주제가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주제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